겨울철에 물관리, 분갈이 하는 거 걱정하셨나요? 오늘 알려드릴게요 12월 구매 혜택입니다 저희 농장에서 쓰는 나눔토 8리터를요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토는요 저희 농장에서 키우는데 사용하는 흙입니다 요거는요 관엽식물에도 좋고요 작은 밭을 만들어서 잎지나 또 키우는 아이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분갈이 용토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요 상추도 심어 먹습니다 그러면 20만원 사면 2개 주나요? 그렇죠 10만원당 1개씩 20만원 2개 30만원 3개 100만원 10개 돼요 겨울철이에요 분갈이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시죠? 잎지나 또 키우는 아이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분갈이 용토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다가요 상추도 심어 먹습니다 그러면은 20만원 사면 2개 주나요? 그렇죠 10만원당 1개씩 20만원 2개 30만원 3개 100만원 10개 돼요 겨울철이에요 분갈이는 꼭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걱정되시죠? 네 가을을 너무너무 짧아서 분갈이를 놓쳐서 지금 시기에 분갈이 한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아이 같은 경우는요 1년을 지나면서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처음에 심어줄 때는 여기 깍 차서 이렇게 했는데 기양이면 기양이면 이런 아이들 지금 뿌리 상태 좀 보고요 그리고 어떤 화분을 선택할지도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보겠습니다 근데 우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거 빼면 눈치 채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젖어있죠 흙이? 예 맞아요 분갈이 하기 전에는요 충분히 물을 줘야 합니다 입장에다가 물 저금을 시켜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새 뿌리 나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운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이 아이 뿌리 상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갈이는 그래요 겨울도 그렇고 살시살철 그렇지만 항상 이 뿌리 상태 뿌리 상태 확인은 기본 되겠습니다 네 여기 하엽이 이렇게 있어서 목대가 아마 이제 좀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깍지가 왔다가 흔적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시고 삼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살균 살충을 항상 예방 차원에서라도 주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엽 정리를 다 합니다 하엽 정리는 왜 해야 되냐면 여기서 균이나 충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엽 정리는 항상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보세요 이렇게 하엽 정리 열심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엽 정리를 분해서 분리했을 때 해주시고요 이 뿌리를요 지금 같은 경우에 뿌리를 잘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뿌리를 잘라 줘야 되는 건가는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베란다가요 온도가 15도에서 20도 25도일 것 같으면 뿌리가 금방 나와요 일주일이면 나와요 근데 아주 추운 겨울에는 베란다 온도가 10도 이상에 안 올라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뿌리를 잘라 주는 겁니다 잘라 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항상 그랬어요 살균 살충은 기본으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혹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여기에 좀 약간 있으면 그 아이들이 살아날 수가 없거든요 다른 때 같으면요 제가 이거를 화분을 준비해 놓고 분갈이를 하는데 지금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떤 게 어울릴지 몰라서 다 잘라내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아이가 예쁠까요? 이 아이가 예쁠까요? 저는 이게 날 것 같아요 내가 좀 클 거기 때문에 이 화분에다가 식재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왜 그런 거 있어요? 아니 내가 이거 심어 놓고 나서 이거 뿌리 안 내리면 어떡해?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요 만약에 이 밑에 뿌리를 안 잘라 줬더라면 이 뿌리가 새 뿌리 나오기 전에 베베 꼬여서 말라서 그냥 고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를 잘라줬어요 잘라줬기 때문에 여기 뿌리 밑에서 아무런 활동하는 게 없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살기 위해서 이 위에서 잔뿌리를 내어줍니다 새로운 뿌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 아이 분갈이 하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줬어요 다육식물은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물에서 유래됐다 했잖아요 다육식물 그래서 이 아이가 내가 살기까지의 기간을 새 뿌리가 나올 때까지 기한을 이 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잎에 저장된 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물로 동물들도 겨울잠 잘 때 많이 먹고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곰 이런 애들 네 뱀도 그렇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낙타도 등에 혹에 영양분 저장해 놓고 그거를 이제 물 안 먹고 살잖아요 우리 다육식물도 그래요 되게 똑똑해요 그런 거 보면 아우 내가 똑똑한 애를 잘 선택한 거 같아 왜 아니 그렇게 진화를 한 거죠 아니요 아니 식물을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데요 얘 똑똑하잖아요 아니 그냥 그렇게 조긍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살려고 다육식물하고 이렇게 놀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핀셋 같은 걸로 잡아주신 다음에 꾹 눌러서 그냥 심어주세요 네 심어주신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흙을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보니까 이쪽이 낫고 어떻게 얘가 얼굴이 이렇게 돼서 얘가 얼굴을 어떻게 해야 돼서 이렇게 좀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올려서 잘 식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 아시죠 여기는 하우스 환경이라 소생토에다가 또 저희 나눔토를 약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키우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는 만약에 가정에서 해가 많지 않다 그러면 그냥 건달토에다가 딱 맞는 사이즈에다가 식재를 하셔서 예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이 더 다육식물을 잘 키우는 방법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베란다 거리대다 이렇게 들어 놓으시라고 계란판 위에다 이렇게 잘라놓은 애들 있잖아요 제가 엄청 원래 의심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또 잘 살아 있더라고요 잘 살아 있고 그냥 그대로잖아요 색깔이 바뀌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색감도 하나도 안 빠졌고 그거를 이제 조만간 쇼츠로 찍어서 네 올려드려야죠 한 달씩 보급물을 하시고 어머 나 좀 봐 네 네 네 미안해요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네 아우 이렇게 부산스러워요 아니 거기 있는 걸 왜 떨어버리고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왜 그전에는요 테두리에다 살짝 습기를 줘서 습기를 줘서 이 아이들한테 수분을 줘서 빨리 뿌리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베란다 온도가 영상 10도 안팎일 때 우리 분갈이 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때는 이 아이들이 사실은요 뿌리 활동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식재를 해놓다고 해서 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테두리에다 물 주는 걸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온도가 베란다 올라가면 자연적으로 샛불이가 내리면서 이 아이들 저장하고 있던 수분이 빠지면서 입장이 좀 쪼글거리게 돼요 이때 한번 테두리에다 살짝 물을 한번 돌려줬는데 어머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아이가 빵빵해졌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마음 놓고 물을 주셔도 되는 겁니다 가을에 바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저면 간수 못 해주셨어요? 아우 근데 겨울이 돌아와서 아이들이 너무 생기가 없는 것 같은데 걱정되시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베란다 온도가 그냥 10도에서 15도일 때는 저면 간수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저면 간수 해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 날이 있어요? 낮에는 베란다 온도가 10도 15도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밤에 영하 밖의 온도가 밖의 온도가 영하 15도로 뚝 떨어진다고 한파가 온다고 이런 경우 있죠 그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밤에도요 베란다 온도가 5도 이상일 때 가능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저면 간수를 한번 해주고 나면요 그닥 겨운에 물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겨울 초 분갈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저면 간수를 해줘서 아이들한테 물을 충분히 준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들 살균 살충제 예방 차원에서 뿌리에다 꼭 주시고요 뿌리가 굵은 뿌리일 경우에는 잘라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분갈이 후에요 굳이 테두리에다가 물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통통했던 입장에 약간 쭈글쭈글 거림이 생긴다면 그때 살짝 테두리다 물 한번 돌려주시고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생기가 돌아왔다면 뿌리가 낫다는 증거거든요 그때부터는 물을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오늘요 겨울철 물관리법하고 겨울철에 분갈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겨울철에 나울살리기 겨울철에 나울살리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